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바로 집안일 같아요. 그래도 힘든 바닥청소는 아이센스가 도와주니까 참 다행이에요. 이제 버튼 하나면 우리집 깔끔한 물걸레 청소가 시작됩니다. 아이센스 최적의 주행 알고리즘이 적용된 아이센스는 로봇청소기 중 최고! 분당 최고 200회의 고속회전으로 우수한 밀착력과 주행능력을 자랑합니다. 집중 청소 모드로 더러운 곳은 더욱더 꼼꼼하게 구석 청소 모드로 알아서 구석구석 말끔하게 자동 물공급 시스템은 걸레의 수분감을 작동 내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내장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보다 긴 사용시간으로 오랜 수명을 자랑합니다. 이제 아이센스의 간편한 사용으로 물걸레질 청소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버튼 하나로 시작되는 말끔한 바닥청소 날마다 깨끗하고 뽀득하게 아이센스니까 청소가 쉬워져요. 물걸레 로봇청소기 아이센스